이쯤 모두가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저도 정말 무척이나 궁금한데요. 부회장님. 아, 발표해야겠죠? 네. 발표를 하겠습니다. 제가 앞부분을 할 테니까 발표는 저희가 같이 한번 하도록 할까요? 네. 좋습니다.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겠습니다. 제 60회 백상 예술 대상 TV 부문 대상 하나 둘 셋 무빙 축하드립니다. 디즈니 플러스 무빙은 방대한 이야기를 탄탄히 쌓아 극의 완성도를 높이며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. 수상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스튜디오 NU 이승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먼저 이 상을 주신 백상 예술 대상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스튜디오 NU가 제작사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그 시작을 만들어주신 강풀 작가님, 박인재 감독님 너무 감사드립니다. 사실 무빙은 저희 스튜디오 NU한테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었고요. 즐거운 촬영이었습니다. 그 매 순간 어려움이 있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희와 같이 믿고 해주신 배우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를 믿고 투자해주신 디즈니 플러스의 김소영 대표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. 항상 큰 결정해주신 김은택 회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무빙을 연출한 박인재입니다. 저희 20부 에피소드 보시면 봉석이가 저 우주로 날아가면서 뒤에 크레딧이 나오는데 그 크레딧 안에 저희 길이지만 1부부터 20부까지 참여했던 모든 배우들 그리고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의 크레딧을 다 그 안에 담았습니다. 그 크레딧에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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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